푸른 눈의 수목 이응로와 프랑스 제자들 기획전이 이응로 미술관에서 오늘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파리동양미술학교가 설립된 지 60주년을 기념해 학교를 설립하고 3천 명의 제자를 양상한 이응로 합액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응로 합액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 11명의 출품작 40점은 대부분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작품들로 파리동양학교 미술이 남긴 예술적 유산을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